예수님이 탄생하고 자라난 곳, 성서 속 수천년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성지 이스라엘이다. 그곳에 나타난 이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이름의 국악무용단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 엄마, 가슴이 아파요. 국악을 통해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짓을 만나보자. 하나님을 전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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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